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아 bewe자! 늘려! 안매워라! 질장 먹자! 자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좀 늑해 추측한 노래 불러줬어요. 예 네 되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리하 어디있지? 20분 후에 30분 후에 30분 후에 30분 후에 30분 후에 30분 후에 25살에 신선한 생각으로 홈플러스 들어와서 쌀국수를 포장해서 호텔에서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음식 이거요? 너무 맛있어 어떡해?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내일도 먹어야 돼. 나 살국수 이렇게 먹은 거 처음인 거 같아. 승비 됐어요. 너무 맛있었다. 안녕! 아, 맛있다. 음! 음! 아니, 맛있다. 아, 맛있다. 음! 이거 봐봐 언니 이게 다 다 게살이에요 아 맛있다 맛있겠다 집게 하나 먹고 배가 불러 너무 커서 집게 하나 먹고 배불러 배불러 진짜 맛있어 근데 엄청 색깔만 해도 내가 컨텐츠로 할까 고민 중인데 어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질문이 있어? 난 이렇게 했지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건 베메이노 넌 베메이노 응 땡큐 땡큐 다이어트 추운 겨울인데 응 응 우리 베이비 쿠쿠 냄새 너무 좋아요 우리 베이비 쿠쿠 냄새 너무 좋아요 우리 베이비 쿠쿠 냄새 너무 좋아요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너 울지 마 어떡하지 왜이렇게 왜 무슨 의미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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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대박이야. 화내봐. 아, 어떡해, 나 왜 이래. 진짜 옷 사이로. 아 이거 맛있다 맛있다 그런 게 있나? 막 한복 입고 밥 먹는 게 이런 게 있나? 아 김치 제발 음 음 음 음 맛있어? 응 나이 예루 나이 예루 오 마이 갓 음 야 야 야 진짜 휴가를 줄게 니 사이다랑 태국에서 마음껏 줄게 태국 재밌었어 진아 더우니까 선데기 나 이거 두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요거 봐 밥 시킬까? 응 안 죽어 어우 이거 음 응 음 미안해 진짜 안 죽인다 아니 아 또 금리 타이브 바닷가 터져 바닷가 터져 파이 입니다 아 이거 파이 뭐가 터져, 다 같이 아, 진짜 맛있어, 우리 사야 이게 제일 최고의 핫초콜릿이야 빈해진 인스턴트 많이 뜨겁죠? 채영이 먹어볼게요 지금 다 먹을까봐요 다 먹으세요 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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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아니에요? 저도 났어요 저도 나와 야! 야! 여기 대단위는 영원같은 말입니다 자, 저기, 저기요, 저기요. 와, 찹쌀떡은! 이 크림치즈 같은 맛. 아, 아직 감자 먹는 얘기야. 정감 있어요. 미래는 좋았군. 언니 어떤 거 먹을까? 즐거운 윷놀이. 온 가족이 한 번. 잘 먹겠습니다. 잘 가져가야겠다. 맛있다.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포테이토 먹었어요? 이거 먹었어요. 이거 포테이토예요? 잘 먹어봤구나? 좋은가 봐,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먹은 단erg사를 많이 먹었었을 때 제일 처음에 많이 한거에요. 엄청 많아. 지텔를 처음에 오르는 먹방도 굉장히 잘 먹었을 때 정말 좋은분도요.